네, 오늘의 시그널은 마이크로 2나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반도체 기업인데, 자, 어제 어떻게 됐나요, 어제? 어제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배터리, 배터리 반도체, 바로 그거예요. 어제 뭐예요? 배터리도 급등했고, 반도체도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전반이라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배터리, 전기차를 그냥 배터리로 한다면, 배터리랑 반도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좀 심한 일일 수 있는데, 전지현 송혜교를 두 명 다 사귈 수 있는데, 그게 꿈이에요. 왜 한 명을 포기합니까? 그 기회가 있다면? 그렇죠? 굳이 왜 한 명을 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로서 외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어떤 거물이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둘 다 이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게 한쪽이, 예를 들어 배터리가 죽어야 반도체가 살고 반도체가 죽어야 배터리가 사는. 그거는 좀, 왜냐하면 원자력, 태양광 계속 얘기했잖아요. 원자력을 죽여서 태양광을 살리려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태양광을 죽이고 원자력을 살리려다가. 계속 꼬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더합니다, 이거는. 반도체, 배터리. 어제처럼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이격이 크게 발생한 것이 조정을 거치는 시기는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두 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어제 마징과제 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무슨, 배터리가 잘 나가려면 반도체가 완전히 죽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로2나노는 지금 2000년도에 설립한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 영어로 MEMS. 그냥 한글 저기로 하면 MEMS예요. MEMS. MEMS 업체인데, 이 마이크로2나노 이름에도 있죠. 뭔가 마이크로나노, 뭔가 되게 작고 정밀한 느낌이죠.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 자체가 굉장히 초정밀 작업이긴 한데, 얘는 거기에 맞춰서 더 뭔가 정밀한 작업을 할 것 같죠? 뭘 하냐면 얘는, 얘도 이제 후공정입니다. 테스트 업체. 그 지금 테스트 업체도 여기서 다른 것 중에 ISC에다가, 어제 또 뭐예요 그거? 기판, 이수페타시스, 급등했잖아요 또. 반도체 웨이퍼 칩의 분량을 판별하는 프로브 카드가 주력이에요. 그 ISC는 뭐였어요? 소켓. 둘 다 검사하는 건데, 소켓은 소켓하고 이제 프로브 카드하고 좀 모양이 다른 거예요. 핀도 있고, 웨이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웨이퍼 번인용 프로브 카드.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극한의 상황을, 우리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보세요. 막 사막에서 달리고, 눈밭에서 달리고 그거 하잖아요. 이건 반도체도 웨이퍼를 뜨거운 열에 가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번인용 프로브 카드, 그다음에 전기신호를 흘려서 양품, 불량품을 구분하는 EDS. EDS 딱 보면 E가 일렉트리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신호가 발생되나 안 발생되나, 이 두 가지 프로브 카드가 주력이고 EDS가 좀 더, 마중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의 약 95%가 SK하이닉스와의 거래에서 발생된다.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SK하이닉스와의 어떤 비중을 좀 줄이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납품받는 협력사 가운데 이 마이크로톤 나노가 40% 점유율 차지해요. 그러니까 주로 낸드용인데, SK하이닉스가 조절하는 낸드플래시용 프로브 카드에서 이 마이크로톤 나노가 40%를 차지한다는 거죠. 나머지 60%가 다른 업체고. 프로브 카드에 아까 전에 원래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이 있다고 했죠. MEMS. 이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반도체 칩에서 검사 장비로 정기적 신호를 연결한 다음에,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직접 패로, YC가 설계대로 형성됐는지 검사를 하는데, 이름에도 마이크로가 있다시피, 마이크로미터 단위 회로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이크로톤 나노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EDS 프로브 카드 개당 가격이 낸드용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디렘용은 2억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SK하이닉스에 주로 낸드용 프로브 카드를 납품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앞으로 디렘용으로 넓히려고. 그럼 디렘은 하나당 가격이 1억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더 비싼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여기를 못 들어가냐. 아까 전에 동진 세미칸하고 똑같습니다. 동진 세미칸이 발판 넓히려고 했더니 일본 업체가 딱 버티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려고 했더니 디렘용 쪽에 미국의 폼팩터랑 일본의 마이크로닉스, 재팬이 딱 버티고 있어요. EDS 프로브 카드 쪽에. 디렘용 쪽 이쪽을 이제 파야죠. 이쪽을 파면 마이크로2 나누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 거래 비중이 높은 이 지금 랜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고 디렘 쪽으로 발판 넓히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2 나누는 SK하이닉스의 협력 업체인데요. 지금 기술력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것도 며칠, 여러 번 상황, 라온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또 그 차트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쭉 내리막길이에요. 보통 이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물량의 압박을 얘기했죠. 쭉 하다가 원형 바닥형으로 가마솥을 싹 다 긁은 다음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딱 나와요. 뭔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갭상승까지 나옵니다. 갭상승은 왜 나오죠? 갭상승이나 장대 양봉 언제 나온다고 했죠? 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대로 뚫을 때. 여길 뚫었잖아요. 이런 기술적으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집중을 해야죠. 이거 가지고 지금 몇 개를 성공했습니까? 지금 이거. 이런 차트 가지고 또 나왔어요. 유사한 거.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되면 이게 성공이 된다는 거는 2만 원을 이 완전히 매물대를 소화하고 이걸 밟으면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큰 상승이 나오면서 2023년도 4월달 이 상장했던 달의 가격을 침범할 수 있겠죠. 그럼 뭐 2만 5천 원, 2만 7천 원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지금 차트들. 원형 바닥형을 긁고 밑에서 상승을 도모하는 차트들만 이걸 노려가지고 계속 한 눈물만 봐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확률이 높다면. 그래서 마이크로2나노도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2나노 정말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기술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마이크로2나노로 지었고요. 차트를 분석해 주시면서 2만 5천 원, 2만 7천 원까지 목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